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스 이스 수수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일본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탈짱을 만나러 탈짱이라는 곳 앞까지 왔고요. 아일랜드 유학했을 때 만났어요. 저는 그때 28살이었고 제 친구들은 전부 다 나이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학교 2학년, 대학교 3학년? 제가 일본에 다시 신숙했을 때도 진짜 매주 4년 내내 매주마다 신숙구에서 진짜 술 마시고 클럽 가고 완전 재밌게 놀았거든요. 2020년에 제가 회사를 관두고 나서부터 일본에 갈 수가 없어서 진짜 3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너무 딸려요. 이 근처가 사회가 회사 다니는 근처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역 앞에 말고 회사 밑에서 기다리려고요. 사회장에 이 티 세트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샀습니다. 사회장 처음 만날 때는 대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벌써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이제 30대를 앞두고 있거든요. 너무 감회가 새로워요. 빨리 시간을 가라. 아니, 연인 만나는 것처럼 1분에 1초가 진짜 안 가요. 이제 곧 있으면 퇴근인데 빨리 나와. 아까 전부터 사회장이 아닌 사람들은 되게 많이 지나가는데 사회장은 안 와요. 빨리 오란 말이야. 사회장! x2 네. 아, 이곳에 왔어요! 너무 힘내네요. 수고하시네. 고객이! 이곳에 왔어요! 예, 아, 이곳에서 왔어요. 예, 아, 이곳에 왔어요. 예, 아, 이곳에 왔어요. 프레젠트. 아, 감사합니다! 이에, 가이러. 이에, 가이러. 이에, 가이러. 이에, 가이러. 여기가 사해가 살고 있는 집 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버스로 갈아타야 돼요. 오! 사실 교지입니다. 사해가 너무 키가 작아서 제가 엄청 커 보여요. 자꾸 고주니 낮게. 자꾸 고주니 낮게. 소 내쉬어, 소 내쉬어. 너무 쭈꾸메. 여기가 살짝 집 근처의 가장 거나한 거리라고 하는데 좀 걸어보려고요. 오늘은 금요일 밤이어가지고 좀 사람이 많네요. 맨날 신주쿠에만 있다가 여기 오니까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음. 사이장이 여기가 소개해 주세요. 네? 근데 저는 여기가 여기가니까 다가고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많이 사왔는데. 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근데 그는 좀 다르다. 아, 그렇구나. 사이장 집 근처에 술이랑 저희가 항상 먹는 상쾌함 같은 일본 버전이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지금 사러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정말? 아, 정말?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키위? 아, 맛있겠다. 키위. 아, 이거, 이거. 호로요리의 키위. 산바. 진짜, 진짜, 너무 부드럽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오늘 많이 마실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페페리즈를 사야 되는데.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베리제. 항상 이걸 먹었거든요. 와, 사이장 집에 왔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미쳤어. 내 친구 완전 성공했어. 이렇게 집이 있고 이 위로 계단이 있어서 위에 침실이랑 있거든요. 오, 도레르 도레르. 아, 여기 2개인가요? 여기 2개인가요? 1개인가요? 엄청広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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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먹어야지 미가 안 아파요. 아, 그래. 아, 그래. 대기? 유튜브에 나가세요. 네, 이거. 야,そんな, 네. 진짜... 야, 모자이크가게 해달라고. 모자이크가게 해달라고. 저는 possibly 안전하게 해달라고. 나는 완전히 일반적이에요. 저는 그냥 모자이크가게 해달라고. 아니, 저는 그냥 모자이크가게 해달라고. 내가 모자를 받지 declared reverse. 내가 모자이크가게 하신다. 원연이 역시 다다. 어좄이크가게 해달라고. 와,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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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당 3년부리 몇가지? 아, 맞아? 맞아 이건 사이랑 사이당 출장 주문한 사시비랑 초밥이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사이당 어디가 제일 맛있어? 제가 제일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해요 아카미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은 거 한국에서 한국어로 ASMR 그게 왜? 싸움말이 없을 수 있어 아니요 친구가 없지 아니요 친구가 없는데 나는 가장 가까이 나는 아메리카로 왔어요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맛있어 뭐 먹을래? 맛있어 다시... 다시 와 좋아? 좋아? 응 진짜 잘 안 해 진짜 잘 안 해 진짜 잘 안 해 정말 잘 안 해 제일 가장 잘하고 좋아 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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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시amos 사임 크ende 찬찬 어머 네 그래 Thank you 내일 내일은 꼭 부탁드립니다 춘짱이 비싼거 사도 사준다고 해서 먹고싶은거 고르려구요 초코비를 구매해주세요 초코비를 한국에서 엄청 높아져요 크레용 칭짱에서 나오는 초코비를 너무 먹고싶었는데 여기 안파낸거 같아요 왜 없냐고 초코비를 거의 똑같아요 아니요 너무 똑같은거 같아요 초코비를 많이 올리고 초코비를 많이 올리고 한번 볼까요 이거買어요 기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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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요? 여러가지言葉가飛고 있어요 한국어 한국어로? 네 괜찮아요 지금 사이장이랑 신주쿠역에 왔구요 오늘은 드디어 하루카짱을 만나러 갑니다 하루카짱이랑 만나는 것도 3년 만인데요 신주쿠 가부키초에 있는 동키오키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신주쿠 가부키초에 왔어요 왔다 왔다 신주쿠 왔다 신주쿠 왔다 제가 이 신주쿠에서 진짜 4년? 4년을 살았네요 이 신주쿠 가부키초에서 대단하다 대단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엄청 놀라운 일이야 너무 놀라운 일이야 하루카 너무 놀라운 일이야 수고하셨을 때 필만이 그거는 찍지 않냐 예전에 아니다 하루카 일찍 가슴을 넣은거 misma 파슬러 매콤한 오와이갓! 티 사랑스 브리 으와이갓! 와 맛있소 밥 먹고요 밥 먹 cách 먹어요 여기도 좋아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아구나 아 감사합니다 이것도 완전 맛있겠다 오늘 친구들이랑 다 같이 신축구에서 재밌게 놀고 다 같이 자려고 에어비앤비 잡았거든요 아크소크 아케차트 그다사이 도너 간지 간아 와우 스쿠이 어 이 간지잖아 뭔가 일본에 할머니는 없지만 할머니 집에 온 거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내내 데에 내내 데에 우리까지 신주쿠니이 이끄죠 노무죠 아봐르르죠 예에이 제가 이제 못만났던 다이키랑 그리고 료까지 다 합세를 하며 다섯명이서 드디어 모이는 날입니다 기사시부리려 아! 죄송해요 기사시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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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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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距離가 없으면 스테라이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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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이유 이거 좀 해봅시다 해봅시다 아이유 아이유 레몬살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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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소녀가 한국어로 만들어졌어 한국어로 지금부터 한국어로 말하겠습니다 한국어 있어요. 지금 다했어요 다이키는 왜 공부 안했어요? 다이키 왜 공부 안했어요? 모르겠어 다이키 오빠 왜 공부 안했어? 여기는 신주쿠에 있는 골덴가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또 가면 저희가 자주 가는 펍이 있어요 거기 가서 술 한잔 마시고 나서 그 근처에 또 2층에 하부라는 브릿지시 펍이 있거든요 거기를 또 가려고 합니다 이따 이따 저깁니다 저희가 항상 여기서 맥주를 한잔씩 마셨던 곳이죠 여기가 진짜 사람들이 많고 외국인이 진짜 많아요 여기에 안도끼 거래그라 여행였더러 인나 드디어 왔습니다 허브 여기서 저랑 마이클이랑 처음으로 만났던 곳이거든요 편의점이~~ 야, 그런거 아니지 엄청 엄청 저희 다 아일랜드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 맥주 기네스를 시켰습니다 마이클! 마이클! 맛있어! 이게... 이게 다란쥬!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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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시면 죽어요 다이키, 괜찮아? 다이키, 먹을 수 있어? 이거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이거 먹어요! 바이바이 와, 전화를! 오! 와, 이거는 제가 진짜 엄청 좋아하는 렌케밥이고요 이거는... 피스앤드칩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뭐 먹어요? 뭐 먹어요? 브라이바이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